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아마도 CBT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되었고, 보기가 많이 바뀐 것들도 있고요. 또 신출문제도 들어있습니다. 함께 분석도 하고 또 풀의도 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론 1번 문제입니다. 자,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단계 중 다섯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은? 문제가 이건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 그럼 1단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피라미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가 처음엔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이 된다 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사람이 안전해지고 싶죠. 안전 또는 안정의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지는 사회적인 욕구로 가게 되고, 사회활동을 같이 여러 시 하다 보면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이런 욕구를 다 거치고 나면 자아실현의 욕구로 간다 했습니다.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조금씩 변형돼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기본에 항상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단계로 시작해서 5단계까지 오게 되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 사업장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했습니다. 여러분, 재해율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실기 문제, 필답형에서는 이 재해율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절대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절대 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단 강도율이 나왔으니 강도율 공식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공식을 쓰면요. 근로 손실일수라는 것이 나오고 나누기 해서 근로 총시간수가 들어가죠. 근로 총시간수입니다. 연간 곱하기 천, 10의 삼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공식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대입을 할 때에 근로 손실일수가 지금처럼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냈습니다. 단순하게 낸 것은 아닙니다. 근로 총시간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500명이고 그리고 2,400입니다. 자, 500명이고 2,400이라는 것은 하루에 8시간씩 1년 300일을 미리 계산해서 알려준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좀 편리하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할 때에 근로 총시간수는 근로자수 곱하기 바로 2,400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 손실일수가 단순하게 나오지 않았죠. 첫 번째 신체장애 등급이 주어집니다. 2급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망과 1급에서 3급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했고 똑같이 7,5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급은 7,500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따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7,500 곱하기 3이 되겠죠. 여기에 또 더하기 해서 10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4급부터 14급까지는 사실 출제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4급에서 14급, 4급이나 14급은 나올 수 있어요. 보통 50일이니까, 그렇죠? 5,551.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런 10급과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CBT의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얼마나 많아지고 다양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나 안 했다면요. 제가 볼 때 이 등급에 관련되는 것도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사망과 처음에 1급에서 3급까지가 있습니다. 이건 7,500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4급부터 해서 5급, 6급, 7급, 8급 아래로 써볼까요? 9급, 10, 11, 12, 13, 14급까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이나 1급에서 3급까지가 7,500일이라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거의 여기서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5,500이고요. 4급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오시면 여기서 50, 이걸 따서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50일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나온다면 아마 4급과 14급 정도가 지금까지 출제된 유형,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이 가운데 있는 다른 급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힘드시겠지만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제가 몇 가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해 보십시오. 5,500담에는 5,000단이기 때문에 4,000, 3,000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4,000은 그냥 4,000, 그 다음에 3,000 또 3,000, 4,3,2,2 여기까지 여러분들 외울 수 있으면 한번 외우고 싶시오. 5,500담에 5,000이니까 4,000으로 가겠죠. 4,000, 3,000, 2,2, 4,3,2,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 생각에는 끝에서 역으로 올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5,500에서 50을 따서 여기에 50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2배를 합니다. 50에 2배면 100일이 되겠죠. 100에 또 2배를 합니다. 200이 됩니다. 200에 또 2배를 합니다. 40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는 400에 200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600이 되겠죠. 자, 600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자, 600에 지금 400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00에 400을 더합니다. 자, 400에 200을 더해서 600을 했으니까 600에는 또 400을 한번 더해 볼까요? 그러면 1,000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는 1,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1,000이 되겠죠, 그렇죠? 1,000이고, 그 다음에 1,000 다음에는 600에 400을 더해서 이번에는 500을 더해 보겠습니다. 600에는 400을 더해서, 그 다음에 500을 더해서 1,500으로 오는 거예요. 자, 1,500 다음에 400을 더하고 500을 더해서 600을 더해야 되는데 600을 빼버리고요, 700을 더합니다. 700을 더하면 2,200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서 5,000 단위니까 4,3,2,2까지는 그냥 서놓으시고 되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700을 더한다. 700 더하면 800을 더하면 되겠죠. 800을 더하면 3,000이 되는 겁니다. 3,000은 800 다음에 또 1,000을 더하는 거죠. 1,000을 더하면 4,0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그 차이 값을 가지고 더해서 올라오는 방법이 있고요. 앞부분은 이게 좀 간단하게 끝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5,500 다음에 5,000 대, 그 다음에 4,000으로 가면 4,3,2,2 해서 이렇게 한 번 외워보시면 이것 또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출제되는 형태로 봐서는 앞으로 다른 급에 관련되는 사항들도 출제를 하겠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1,000입니다. 여러분들 또 100이라고 잘못 하실라. 1,000입니다. 1,000. 잘못 쓰셨습니다. 1,000, 1,500입니다. 어쨌든 이걸 좀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 갑니다. 10급입니다, 그렇죠? 자, 10급이면 6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00, 600이고요. 5명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5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사 진단에 의한 휴업일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문제죠.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본 강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휴업일수라는 건 휴업은 1년 365일을 365일로 보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요. 근로 손실일수입니다. 근로 손실일수라는 것은 연간 근로해야 되는 날, 근로해야 되는 날 일을 하지 않아서 손실을 입는 걸 근로 손실일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연간 근로하는 일수는 얼마냐? 300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300일 중에서 며칠 손실을 보느냐 하는 날짜를 얘기하는 것인데 휴업일수라는 것은 일요일, 공휴일, 추석, 설 다 포함해서 1년을 365일로 보는 게 휴업일수라고 그랬습니다. 큰 차이죠.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로 손실일수는 300일에 대해서 따지기 때문에 환산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500을 그대로 대입하면 300일에 대한 휴업일수가 아니고요. 손실일수가 아니고 365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에 대해서 300일만큼만 내가 필요한 거죠. 이게 1500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들어가는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요. 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정답이 맞는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들어가는 근로 손실일수부터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26,732.87 정도가 나오네요. 복잡하게 나오네요. 저는 여기서 바로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밑에 이 값선, 근로 손실일수로 나오는 건 26,732.87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누기 했어요. 500 곱하기 여기에 다시 1000을 곱하겠습니다. 했는 값에 22.27739 정도가 나오네요. 22.7739니까 반올림하면 7778, 22.7739가 나오니 22.28이 가장 가깝네요. 앞에서 어느 단위에서 끊어주느냐에 따라서 소수점 차이는 잠깐 나올 수 있는데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계산을 단위로 끊지 않고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22.7739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올림한다고 봤을 때 22.28 정도로 보시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산을 할 때는요. 여러분 계산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지장이 없어요. 한 번에 이렇게 쭉 과로를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산기를 자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혹시라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끊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먼저 계산해 주시고요. 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 주시고 다 더한 값에서 나누기 위해서 이것도 미리 계산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검산을 꼭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계산기 사용 미수기에 의해서 오답을 찾게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필기에서는 답이 없으면 또 이거 계산이 잘못됐나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실기에서는요. 잘못 한 번에 계산해 가지고 쓰다 보면 오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큰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겠죠. 이 문제 지금은 강도율이 나왔습니다만 강도율 이외에 빈도율이라든가 보수율, 빈도율은 같은 말이죠. 연천인율에 관련되는 것 또는 종합재해지수에 관련되는 것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재해율을 다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